그래서 명포탕을 끓였고요. 일단 불 하고 세트로 시켰어요. 그리고 저는 하나는 몇 개 먹을 건데 이거 신개통짬뽕에서 가져온 님들은 짜장면 가위로 잘라먹나? 다 먹을지는 모르겠네. 구멍춤 극혐? 그 정도예요. 나는 단먹이거든 단먹. 단먹 몰라요 님들? 이 소스에 담가 놓고서 몇 개는 담가 놓거든요. 이렇게 그러면 좀 부드럽고 맛있어요. 잊을 수 없는 단무지. 단무지에 돌돌 말아서. 돌문어가 아주 그냥 보이세요? 곡물 색깔 뻘개진 거 봐. 이렇게 도톰한 요걸 이렇게 썰어서 먹는 거죠. 맛있다. 맛있다. 으음. 으음. 쓰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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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하나는 끝냈고요. 문어 너무 오래하면 줄겨질 것 같아서. 정돈하겠다. 보이세요? 머리봐. 쓰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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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많이 못 먹어요. 얼구든 저 대제 아니에요. 쓰읍. 응. 끔찍하지 못하고 나 내장 이거 뭐지? 먹물 터져도 모르겠다 이거 버리는 거라고요? 이거 버려요? 알 같은 거 있네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있는데 죽게 하겠어요 좋아 죽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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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일상 집에 있는 일상